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운법 1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6일 공포돼 이날 시행됐습니다.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여객선 운항관리 조직은 총 115명으로 확정됐는데요. 해운조합 당시보다 23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. 목익수 이사장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운항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, 전문성 확보, 선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